소고기 소고기 너가 샤부샤부 먹으러 가자 너가 샤부샤부 샤부샤부 너가 체킹해 봐. 체킹 소고기 샤부샤부 좀 먹자 샤부샤부 돼지고기가 더 맛있는데 어설픈 쌈마이 가면 돼지고기 샤부샤부가 더 맛있어요 근데 소고기 육질 괜찮은데 가면 소고기 샤부샤부가 맛있지 방콕에 가면 센탄에 가면 체인점 중에 체인점 중에 일본식 소고기 샤부샤부 뷔페가 있는데 1인당 한 육배바다입니다 1인당 한 한 2만원 좀 넘는데 거기 좋지 육질 좋고 샤부샤부다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샤부 샤부 샤부가 영어로 뭐지 샤부샤부 샤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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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부샤부 샤부만 치니까 샤부맨 평점 4.5점에 리뷰 45개 샤부 에브리타임 평점 5.0 리뷰 1개 이거는 4장이고 오 여기 좋네 여기 뭔가 뭔가 때깔이 좋아 샤부야 샤부야 샤부 그릴 나쁘지 않은데 평점이 없네 샤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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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좀 괜찮아 보이네 삼겹살이도 여기도 삼겹살이도 맛있겠다 일로 가자 여기도 정했다 여기 왠지 괜찮을 것 같아 근데 리뷰가 왜 두개밖에 없지 리뷰 새롭게 오픈한 샤블 레스토랑 소고기 돼지고기 그러나 물은 약간 짠 좋고 신선한 음식 직원들은 매우 친절합니다. 좋은 음식 감사합니다. 행복 위치가 어디야? 경로 . . . 뚜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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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 바이수쿤비님 왕자구나 왕자 어 왕자 여기가자 봐봐 아 이렇게 하아 수요 느낌 응? 김으로 산차후에 응? 산차후에 샤후야 이렇게까지 4kg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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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 티나이 빅시? 음 티나이 이야 갈까이 빅시? 빅시 가자 내일 아침에 요리할거 장보러 간대요 장보러 갔다가 사부샤부 먹어도 갈게요 짜 에러왕님이 별풍선 21개를 선물했습니다 에러왕님 21 감사합니다 티나이 운동을 했으면 고기를 먹어야지 쇠고기 아 아 다리 아 아 아 아 무조건 그렇지 무조건이지 왕자야 간만에 모자 한번 쓸까? 모자 간만에 모자 좀 쓰고 나가자 쇠고기면 치킨이겠군요 그렇죠 단백질 닭가슴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운동하는 사람이 닭가슴살 먹잖아 근데 닭가슴살보다 소고기가 더 좋은거 알아요? 근데 왜 닭가슴살 먹는지 알아? 싸니까 소고기가 더 좋아 쇠고기 neces 미치마 돈이 없어요? 돈이 없으면 저처럼 방송을 하세요 돈 없다고 그러지 말고 방송을 하라고 방송 방송하면 돈이 생긴다니까 방금 기반 아아.. 아아.. 어? 아.. 마스크.. 아아.. 소고기.. 샤브.. 샤브.. 아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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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봐.. 이친게 세키바 좋아.. 나가고 싶어.. 버려 과감하게 버립니다 버릴 때는 우린 또 과감하게 버리게 버려 똥이나 싸지르겠지 시동 걷어라 도났기만 하고 싶습니다 아아.. 안걷까.. 아아.. 아아.. rob옷 아아.. 뭐.. 누구죠.. 위험한다는 걸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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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운동 열심히 다하네. 자, 제롬이 상표님이 별풍선 2개를 선물했습니다. 랄랄라. 약국 지나갈 때 에어파스. 뿌리는 파스 사서 발등에 뿌려. 에어파스? 아, 그래야겠다. 에어파스. 에어패스 하나 사야겠네요. 야, 테니스 하네. 테니스. 슬레퍼 신고. 야, 운동하는 사람 왜 이렇게 많냐. 코로나때문에 할게 없으니까 운동이나 하는거야. 이 동네가 좀 핫하지. 잠시. 잠시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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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